오늘은 스타일반 스타일방송 할겁니다 오 네모네모티페인 오케이 이걸로 예 기억나네요 원래는 아프리카로 다운팟 방송 다 같이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 스타일반 베트넨크 할 때는 같이 방송 안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만 방송합니다 예 오늘 한시간동안 스타일반송 좀 할래 맵이 다르네 이거는 맵이 다르지만 뭐였어 뭐였어 싹 구입해가지고 저는 네모네모티페인한테 항상 희들어갔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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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를 좀 많이 사가고 여기 히터 좀 구입하고 히터 초반 히터 너무 많이 해놔야겠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니까 예전 충격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다 하고 나니까 조금 안됩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히드라 좀 뽑아 나왔다가 한 히드라 두개면 뭐지? 미네랄박스가 이렇게 단단했나?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. 업데이트 확인 부탁합니다. 배邊omet pessoal! paz24- tablets 필드라 4 아.. 아.. 23 2 좀.. 아이가 250 2천 2천 이게.. 이 맵은 조금 생각보다 단단하네 2천 1천 15 15 20 40 1천 20 흑 1천 1천 없 오우쥬 오우쥬 에? 2차치가요? 그렇군요! 잘 뛰네 아 잘 뛰네 잘 막네 맞아맞아 많이 했으면 알겠네 포토캐논이 40 털에 8 아직까지 40... 40... 40... 지금 돈이요 어마어마해 그냥 휴대학을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영웅모스터라이 무장했네 알파트 음... 눈에 뱉게뜨기 흔들뿐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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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케이은 아줌 Okay 용웅 유닛을 좀 많이 만드네 오 오 Sh** 어, 부스 있어, 벌써 저거丈 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으음 야 정의.. 앵기 위기 정의가 왔어 야 정의.. 네 으흐 으흐 아우 거기서 지금 아우 거기서 지금 아 저는 무슨 무슨 이렇게 놀아있네 아 저는 무슨 이렇게 놀아있네 무신 났네 무신 났네 그래서 그 호스 다 되고 나면은 어 어 어 어 조금 위험한데 아 아 아 아 거 아 음 아 아 몇마리 정도는 영유지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차가운 글읏 멜리기 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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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어깨 깎았어 오케이 3 6 9 오케 아 뚫린다 뚫리면 안 되는 오 2미넨 에이 삭깎어 오케이 아 또 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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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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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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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료번호 beni 경로만으로 차이고 움직이는게 참 복잡을 못해서 키보드를 활용해야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타일리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얼마 나가시니 들어! 뭐가 이상한가요? 채팅방 일단 제 채팅방이 지금 별 정상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그게 또.. 아 영상이.. 어.. 관리자 목록이요 영상이 그렇게 늘어나? 아 관리자 목록이요 아 그렇군요 아 뭐지 저기.. 다행히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.. 전국현대요생리 안녕하세요 다행히.. 아까울러 카운.. 공상이 아니고.. 내부.. 죄송합니다 영어로 잘못했어요 아 영어바람이 이런이너나봐 잘 못해요 생각보다 오늘 또 사람이 계속 뭐 계시나 11시였어요 다행히 빙은 녀석은 못하겠는데 이렇게 된거 지금 혼자서.. 어쩌다봐 손을 싸지 말고 혼자서 이렇게.. 혼자서 이렇게.. 아 이거.. 할수는.. 잠깐만요 불안한데.. 저 Kont관션.. 아 많이 불안해 지금.. 아.. 제가 너무 많이 불안한데.. 여기.. 목숨 6개지? 잠깐만 어? 목숨 5개 잠깐만 잃으면 안되는데 신나게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놓쳤는데 안 놓고 그랬지 많이 불안해 지금 5개를 먼저 아... 잠깐만 아... 2탄 망한 것 같지 10 9 3 7 6 6 3 2 1 망했습니다 예 에이 끝났습니다 에이 아... 방송 끝난게 아니고 다른 배페이지 어우... 이거 좀 마셔 아우... 어우... 너무 쌩게 틀어졌네 재밌는 맵 없어요 아니면 또 내가... 제가... 겹...냠디... 아니 겹치기 겹치기하나? 진짜 못하는데 겹치기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흠... 크 työ 그 페이스크 Space 추우기 키우기 grabbing 겹칠 줄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 하... 어어... Пред행임 예수 jed 완벽 malt 나 빨리 장막혀 개파리가 있었지 참 아 얘는 개미지 포커네 이건 아닌데 잘못되어 봤어 개강진이 개파리가 하나 해보자 게임 플레이날 디펜스 개파리는 사람 다 있어야 되고 혼자 남으면 바로 게임이 스크립 게임이 끝날 때 있는데 왜 튕겨 내가 맵다였어 게임 플레이날 디펜스 게임 플레이날 디펜스 어 이걸로 같은건가 아 같은건 있을텐데 설마 제발 아 다행이다 아 맞다 내가 생각해 게임 플레이날 디펜스 게임 플레이날 디펜스 내가 아까 생각한 내용이 있어야 돼 아 저는 언제나 히들어오냐 난 히들어가 좋더라 난 도왔어 좀 담딥했지 내가 생각하는데 한 이정도 뽑고 빨리빨리 배치해야겠네 여기 배치지? 잠깐만 왜 이런덕이 나 왜 이런덕이 나 저거 왜 이런덕이 아 이거 기인? 기인인가 기인! 기인이었어 미친한 기인인거구나 나름 날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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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다란은 더 뽑죠 히다란 25원 이거 가면 이제 빈틀들입니다 근데 히다란 돌인데 왜 스쳐트 한 번 한 스쳐트는 진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요즘에 시어트는 한 개도 안가져 오 이래 오 이래 더 잘해이랑 क 일단 히다를 많이 초반은 유닛을 많이 뽑는 위주가 아 이제 시어트도 뽑Ph ici 하나씩 배치기 시작합니다. 왜이래요? 이들아 미쳤어요. 움직이는 생각이네. 이따는 움직이는거에요. 이따는 움직이는거에요. 저기놀다가 클릭을 해보는거에요. 이따는 움직이는거에요. 근데 얘는 그냥 안 움직이는거에요. 됐다. 너무 대충해요.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. 오케이 나왔습니다. 영웅이따라 벗고. 그냥 이따라 벗고. 깜빡은 이따라. 왜이따. 엄마를 봐서 몸을 지켰어요. 동지 한번 아십시오. 동지. 아 인정지. 약간 오류가 생긴다. 아 뭐야. 잡아먹어. 아 진짜. 아 export이 entert이 승modovid 승만됐습니다. 제prene demasiado Geg소합니다. 근데 먹을 수 오 Jeżeli의 버 pantallauits. 앱을 안고 있습니다. 앱을 보입니다. 직 servidor 저녁까지 들려주세요. 영웅이라든지 마이크 다 영웅이라든지 마이크 잘 막네 고스트만 이젠 고스트만 잘 막다 육을 잘하는게 저장 더 막 뽑아야겠네 멜번은 간장에 갈수록 그 전혀 안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지 일어날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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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랠잠 일어날때 일어날때 아 보통 지상 유닛들은 잘 뛰어 아니 지상 유닛은 잘 잘 피해지는데 공중에서는 왜 이렇게 다들 비슷한 상황이냐? 두마리로 두마리들 유튜브 계정도 새로 파일로 좀 옛날 유튜브 계정도 못먹어가지고 아주 귀찮은 상황 아니 귀찮은 것도 기존 영상을 찍어야 돼 지금 유튜브를 아 유튜브 계정을 새로 해야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영상 기존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계정이 돼야 그렇지 또 탈주십니까 아 나 탈주한 사람 얘기 나 탈주하면 우리 유닛으로 하게 되겠지 그런게 다 탈주한 사람 40원 조금 참았다가 엠베이로 자 우리 그럼 죽으면 우리 다 죽으면 우리 다 죽으면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이씨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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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미쳐 아 아 아 이러셔야 되는데 아니냐 이거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망했을 때 끝 이따라 맵 좀 확인해볼까 아 좀 재밌는 맵 없나 계속해서 유저 맵은 하고 있는데 유저 맵 중에서 항상 디펜서만 해요 제가 개인사건 디펜스는 6인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된 인사 개인이 아니고 이건 단체네 단체사건 디펜스 그게 일단 풀방 아 풀방 없이 한다 좋았어 그래 풀방 없이 하자 바로 관리 유닛을 르 붓 이거 되게 체리 Goes 땡 왜 진력이 사람인지 옮겨둔 놓칠 공룡은 좀 맞췄습니다 자세명 맞나? 뭐지? 잠깐만 어? 뭔가 이상한데? 아 이건 아니네 아 다하니? 어 확실히 공룡이야 이제 공룡은 공룡은 일단 제껀면 될 문제없고 공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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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쉬는 싱싱이 저는 지금 실수를 안하자고 이번에는 엇볼 위주를 좀 해야겠네 얼마나 막으면 안에 너네들 힘이 이렇게 굽혀줄까 역시 지상류에서 아주 자유가 보겠습니다 지상류 공중신 따로 없네 왜 이렇게 안 뚫려 오케이 오 80까지 왔어 고대들을 해놔야지 안심리 그리고 걸그룹하고 이렇게 이미 하나 뽑고 이런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골고루 아콘이 별로 안좋은가 보군요 지금 다들 아콘에서 조금 버버뜨리시는 것 같아요 내 지금 말투만이 버버뜨리시는 것 같아요 이 레벨피까지 아콘이 많이 심층치 않은 것 같아요 아콘이 많이 심층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엑그레이드 빨리 해야해요 엑그레이드가 가장 매우 중요해요 아콘이 이제 살살 풀리고 있지 지사무자가 잘 풀리고 있지 지금 위험해요 엑그레이드 오이좀아 조금 참아 엑그레이드하고잉 엑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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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이 많이 필요해 가봐야되요 나중에 저기한테 거의 시드라이니 아주 느려진다 글쎄 뭐 사정거리라던지 유닛이 멀리 도망가면 딱 잡을 수 있는 이사회같은거 스플렛이 여러 명 잡는거지 그런 차이를 생각하면 분명히 차이면 되는거같아 이사회같은거 너무너무 알겠다네 여기가 세수의 원격이네 폭발이네 진짜 이거 폭발이네 폭발이 안고 이거 진동이야 아무튼 그런거 같은데 이제 정말 안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아주 잘..잘 먹고 있습니다 42..와우 42에 42도 도망가야 돼 난 지금 7,7,10 저 사람 뭐야 이제 업그레이드 밑으로 가야겠어 이제 업그레이드 밑으로 가야겠어 미네라 오케이 가자 미네라 업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 있게 아 8영 조용히 해 절방법에 그래서 아 네 전에 크레이스로 가고 네모니어보 티파스 딱 섞어지네 그래도 더럽게 안 죽더라 더럽게 안 죽더라 아 그래서 잡은 눈이지 그렇게 못 막도나 응 이유가 있었네 이건 잘 아 이건 잘 아 이건 잘 오우 좀든지 조금만 참았다고 해 아 오케이 어색 이게 다이어트 조금만 이제 저 이쪽으로... 음... 차이므로... 너무 휘용 이렇게 차이므로 내가 캐리어 해봤어 여기 좀 안쪽이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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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 캐리어 있어 지금 막히는데 랩 아하.. 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양.. 캐리어.. 이리도 죽어야겠네 캐리어 있어 좀 막힌다 음.. 근데 어떤 마의 뭐지? 뭐지? 이걸로 한 명이나 갈색 뿐 나아지네 어 이건 공중이 지상기 77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못하고 화면에 나가렴 윽시 There's nothing else 모든 사람들이 이정도로 가도 많이 본 것 같지 게임에서 어떻게 한거에요? 아 유튜브 하면 되는데 유튜브를... 기존을 새로 파일해 기존 또 해내 기존 동영상을 또 처리할려고 기존 동영상을 입고 있는지 이는 무슨 아이표 근데 피치는 없다고 생각해 이는 20분 지루마프트에서 피치에서 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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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. 전북 현대의 어선에 다시 오셔도 됩니다. 우스카치이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. 아 중간건 중간건은 영웅이 뽑는걸로 하고 여기 밑에 대량폭 대량살받은 미니렬 대량폭 오우 이건 뭐시 공기여서 죽습니다. 노란톤에서 꽂힌 수 있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백 넘어꽂힌 저는 아이고 싶다 합니다. 공기여서 택배가 지금 시작합니다. 아... 어.. 택배가 못해. 자.. 아.. 아 야 야 야 야 야. 아 야야 야 야, 야, 야 야 야 야. 오케이. 아, 확 확 확실하게 해야지. 아, 하이 세게. 도쿠는 이제 50불로 왔습니다. 오우! 들어가면 100캠입니다. 일단 엇걸리더 위주로 하다가 좀 좀 된다 싶으면 50배칠로 여기 영웅이 덜 배칠 오우! 못힌다. 나 탁다랑 뭐해? 욕구매티 그냥 괜찮아. 엄청 공중릴때로 인해 천천히 못받겠다. 아니다 지금의 기회다. 지금의 기회다. 지금 춤춘에 박을 찍는다. 으음! 정신팀 하우! 오우! 낙다! 저거 충청하게 됐다. 내 문제는 안 뚫려, 안 뚫려. 자꾸 뚫려. 안 뚫려. 안 뚫려, 이건. 이게 진짜 엊그니까 이쪽으로 산 수밖에 없네. 아, 나왔네. 오우우우우. 민헬이들 이거만 더 넣어둬. 망했으니까 그래도 주워. 도대체 지각일기까지 2층으로 해야지. 2층으로 빼고 있으니까. 왜 룰이 morally 안 들어가고 있지? 너무 잘하는게 안된다 이벤트 봉준이 이벤트 지상을 보여줬네 지금 극이 없네 프로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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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죽이겠으면 좋겠는데 안그랬으면 노랑분이 많이 저 프로그를 다 조금씩 나눠주고 그러셨을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런게 그리고 계속 이제 공중이고 지사가 다 흘리기 시작해 아씨 지금 노랑분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거 확실히 잘 버티고 지금 125까지 왔습니다 아 아따 오케오케 드디어 처럼 넘는게 오래된다 도래 아 네네 도래 네네 네네 또 뻗는 것도 힘들지 지금 계속 흘리는데 177까지 왔어요 끌리고실래요 72는 48호 아 이제 업그레이드 중이었습니다 48호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 위주로 합니다 대상 윙이 뽑는거 힘들어 무슨 본인지가 이거지 아 안뜨린다 안말려 아 안중인지 울리는 이상으로 나 뚫린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안중인지 울리는 첨을 안고 울드로 몇개 배가 다가니까 울리는 첨을 안고 울드로 울드로 안겨 실수가 사실대 딴기 싫어 아.. 진짜.. 어우.. 드디어 우리가 보고싶다.. 엇걸이를 한 번 하기가 이제 힘들 수준으로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어요 진짜 엇걸이 되고있네요 캬.. 으로는 에엠처럼.. 다이어트.. 오.. 알겠습니다.. 완전히 엇걸이가 하자.. 엇걸이.. 엇걸이.. 좋아. 매일도 너무 힘들지 좀요. 아 큰일났어. ersten 여러분도 쫀리고 released... bunları Zacéry가 많inental 루틀은 뭐야? 루틀은 짠 아 진짜 잘고 잘 짠 내가 좀 잘 짰네 른다이 너랑 문도 지금 비상이거든요 다 비슷한 성공 히힛 아 이 랩에 치 아 이 HP 표시는 좋아 오케이 27000이야 아이씨 어 그래서 좀 아 그래도 이거 잘 어 이 무통 조금 잘 마가지고 네 지금껏 조금 좀 높아주면 이것까지 그리고 탱악 지금 띄어지면서 제 착각이 있는데 모르겠지만 영불이 없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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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잘못 아이씨 이번에는 좀 느리해서 뗄 틈이 충분해 그 사이에서 틈이 다 못찍었네 오케이 나왔어 이때 뽑은 또 뭐다? 이거는 다시 끝 패트너 가자 아 또 흘리네 아 체리 일만그러니 문제에다 다 때리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느려 느려 아 느려서 잘 잘 맞고 어 이제 이제 안될 이거 빼고 어 어 뒤에가 생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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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나 봅시다 위대만이어도 잘하네 오빠가 지금 나가니까 우주가 다 흘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우주건 여기서 더 나아야겠죠 아 그래도 그 중독 얼마나 지금 유닛이 나오면 에러까지 나가야죠 너무 많아서 배치하기는 모두 많이 줄 아예 멜크도 중량이 중량이네 멜... 멜큐가 좀 어려워 이건 25.,50 아 배쳐있는거 배키자가 만으로 하여튼거ieur 베너로 킬수는 잘 어울린다 오케이 자 민영을 뽑으시면 이제 조금씩 하나씩 뽑았어요 위에도 막아야겠네 지패스 이제 이분도 엄청 잘 막으시네 123 저는 136 아 렉카 때문에 잘 막으세요 지패스가 중요할 수도 있네 나 지금 얘들아 렉카 렉카 졸전 이따 currents의 액섬 해서 흐흫 아 가자 로커 응급 효과는 좀 되네 아아 끝났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커버해야될지 좀 말끗하네 지금 있으면은 아 나오나 아니 나온지 할거야 아 결국 못떨었네요 레벨 컴퍽이 서있어 탱크 디펜스 이건 몰라 탱크 디펜스만 하고 방송을 끊어야 될 것 같아 집에서 자라 다 됐는데 레벨 저번에 나만의 레벨이 아닌가 나만의 레벨은 도대체 못마르지 아 뭐지 누구야 난 지금 잘 빌려가 안돼 나한테 감자만 가야 돼 나 얘기해줘야 돼 나 탱크 디펜스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하나 음 내가 무작정 팅클뽕을 넘는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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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아허 어차피 다는 나가네 에이 안되겠어 비방 어차피 나가야 돼 넥방 아래쪽으로 나중에 한번 어허 응 전초방은 유닛이 천천히 칠어요. 밑에 들어와서 여의의 이 여기를. 자, 배치 끝. 배치는 끝났습니다. 자, 끝났어요. 아, 이건 방작이니까. 그 방작이니까. 야, 그럼 가운데는 좀 무리하지 않나, 이거? 끌어들면 좋네. SCB에서 칠칠. 너무 한꺼번에 시작하네. 너무 좋다. 오우. 뭐지 이거야? 아아. 아, 안쪽으로. 아, 빨리 제거다. 응, 나도 가디언. 가디언이 따뜻하지 않는 것 같아서. 자, 좋았습니다. 예예예예. 이렇게 해야 할지 몰라서. 일단 가디언 붙을꼬. 가디언 맞네. 뭐지? 아, 이거야. 미네랄 거니까. 이거야. 가디언이 뭔가 싶었대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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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되야될 것 같은데 잠을 넘긴다 대박 우리가 지금 최대한 죽는 것 같아요 레베 20이 되야될 딴 데에 흘리면 니가 힘 빼야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니가 힘 빼야될 것 같은데 어디다 살았는지 이리와야 돼 아 그 사이에 flavours 일단은 죽는다 여깄다 어디야 돼 나한테 사라져나 아 내가 흘린 것 아니지 그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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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아 70에서 이백탈을 많이 해 문제 제시기 아 좀 남아 놀고 에어 전진아 벤티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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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아 아 아 아 갈색을 낼 수도 있어요 갈색을 가지고 가스 채우고 그리고 얘만 죽인 줄까 쥐는 되죠 2번 꼽시다 2번 꼬야 돼요 예 주고 일단 두고 해도 돼 아 이거는 뭐 이런 유닛을 뽑아주는게 아니고 그만큼 돈을 준다 이거 좀 뽑고 이런거 좀 뽑지 다아 자려라 끝난다 아 끝났네 망했다 아 틴크티만 짠가야 할게 왜 이렇게 재미없지 아 컴퓨터 디펫 오 이거 오랜만에 못다 이거 이거 해야 돼. 컴퓨터 디베프. 우리가 이유는 많아서 컴퓨터가 컨트롤 하는 그런 금액인데 오랜만에 보네. 이건 사람이 좀 많아야 돼. 아까도 올렸지만. 컴퓨터 디베프 빠르면 한 번 더 좋네.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지. 이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아니 아니. 뭐지? 아 왔다가 또 나왔네. 이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. 진짜 사람 안 온다. 리버 개려가는 거. 나왔네. 아이고. 나왔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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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람. 이거. 이거 하고 끝낼까 싶은데 지금. 처음이야. 내가 판방해야 하는데 내가 떴다. 나왔네. 쫌만. 2명만 더. 어. 오케이. 오고있어. 됐어. 1명만 더 오면. 1명만 더 오면. 1명만 더 오면. 옥에 왔어. 됐어. 저거 그래요? 왜요? 뭐냐 제축을 하든 못해라나 하든지 아이 나갑비면 어떡해 아 광택 내꺼잖아 나갑비면 어떡해 다시 원점으로 리 하자 리 아 음 어떤 옥이 원해 아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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